그럼 지금부터 우리 Node.js에서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해서 정보를 가져오고 또 수정하고 하는 이러한 작업들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찾아봐야 될 것은 Node.js가 갖고 있는 기본 모듈 중에 MySQL을 제어하는 모듈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확인해 볼 것은 누군가가 만든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죠 각자 자신이 사용하는 검색 엔진에서 Node.js MySQL 이 정도로 검색해 보면 여러 가지 검색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저는 MySQL npm이라고 되어 있는 npm, 즉 Node.js 패키지 매니저 쪽에 등록되어 있는 모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듈을 딱 보니까 매뉴얼도 상당히 정성껏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네요 한 주 동안 26만 번 다운로드 됐으면 아주 많이 된 거겠죠? 그러면 이 모듈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쓸 만한 모듈일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이 모듈을 설치를 해야겠죠? 여기 보니까 npm install mysql 즉 npm을 통해서 MySQL 모듈을 설치할 때는 저렇게 하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콘솔로 가서 실행을 시켜봅시다 이거 실행하기 전에 install 뒤에다가 마이너스 s 대문자를 붙이거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save를 붙여서 우리가 지금 설치하는 MySQL을 package.json의 dependencies에 추가하는 것까지 같이 합시다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우리의 소스 코드를 다른 곳에서 다시 복제하거나 생성할 때 이 packages 안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MySQL도 쉽게 설치할 수 있거든요 엔터 그럼 설치가 진행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MySQL이 dependencies에 이렇게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가 여기 코드로 나와 있는데요 이걸 이제 실행해 봐야겠죠? 저는 node.js라는 디렉토리에다가 mysql.js라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거기에다가 여기 있는 코드를 카피해서 우리 붙여넣기 해볼까요? 됐고요 여기 있는 코드를 하나하나 좀 뜯어봅시다 우선 언체할 위에는 mysql 모듈을 사용하겠다 그리고 그 모듈은 이제부터 mysql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선언한 것이죠 그 다음에 mysql.createconnection 즉, mysql이라는 변수에 담겨있는 모듈과 관련된 어떤 객체가 들어가 있겠죠 그 객체에 소속되어 있는 mysql.createconnection 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고요 그 메소드의 인자로 이렇게 객체를 주도록 약속되어 있나봐요 그리고 객체의 property로는 호스트 호스트는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어떤 컴퓨터에 있는가 이고 우리의 node.js와 mysql 서버가 같은 컴퓨터에 있다면 mysql 서버의 주소는 같은 컴퓨터이다 라는 뜻에서 localhost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user는 저의 경우에는 root를 사용할 거고요 비밀번호는 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비밀번호를 쓰고 있습니다 실제에서는 이렇게 쓰시면 절대 안 돼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openTutorials 라는 이름의 데이터베이스를 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들어지는 그 결과가 커넥션이라는 변수에 담겼고 그 커넥션에 담겨있는 어떤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객체죠 그 객체한테 커넥션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접속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접속이 끝난 다음에는 connection Query 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걸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SQL문을 첫 번째 인자로 주고 두 번째 인자로 이렇게 콜백을 주면 첫 번째 인자의 SQL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게 전송돼서 실행이 끝난 다음에 응답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두 번째 인자인 콜백이 호출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콜백 함수의 본문을 구현하십시오 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인자인 에러는 어떤 에러가 있을 때 값이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f, 에러라고 하면 에러 안에 어떤 값이 있다라는 뜻이고 그런 경우에는 여기선 throw를 쓰고 있는데 저는 console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접속 결과는 result라고 하는 두 번째 파라미터의 인자로 전달될 거로 약속되어 있거든요 저는 로고를 지어버리고요 result를 출력해 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 쿼리를 이렇게 했는데 그냥 우리 topic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옵시다 select 별표 from topic 실행시켜 볼까요? 하나, 둘, 셋 자, 보시는 것처럼 topic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객체 형태로 우리에게 반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되고 혹시나 에러, 커넥션,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럼 제가 다음 영상에서 접속에 실패하신 분들을 위한 트러블 슈팅 영상을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mysqlclient인 mysqlmonitor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할 때 어떻게 해요? mysqlmonitor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mysql-u-root-p 그리고 엔터 그리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접속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node.js가 mysql 서버에 접속하려면 똑같이 이렇게 접속하기 위한 정보를 전달해야 돼요 그래야 인증이 되죠 그 다음에 use open-tutorials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해요? select 별표 from topic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작업이 끝나면 exit해서 접속을 끊게 되는 겁니다 즉, 접속하고 질의하고 접속을 끊고 하는 이 과정을 mysql 서버에 접속하는 모든 클라이언트는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node.js는 이 맥락에서 mysql 서버에 대해서는 mysql 클라이언트로서 동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SQL문을 이 쿼리문에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의 프로그래밍적인 능력을 이용해서 저 쿼리문을 다이나믹하게 우리한테 필요한 형태로 변경해 준다면 우리는 데이터를 자동화해서 가져올 수 있고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node.js에서 mysql을 다루는 기본적인 방법을 대표봤습니다 다음 영상은 node.js에서 로컬워스트로 접속에 실패한 분들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성공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